이어서 세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광복절 기념사 조아 죽는 일본입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들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누가 3.1절에 이어서 광복절까지 와가지고 일본을 이제 우리의 파트너다 우리의 적은 공산당이야 일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아주던 그런 대통령이 있었던가요 공산당이라면은 그렇게 싫어하는 박근혜조차도 하다못해 8.15에는 광복절과 3.1절 만큼은 그런 얘기를 안 했고요. 일본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좀 더 성실하게 과거사를 직시하라라는 얘기쯤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안 해요.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순국선열이 무서워서 아니 국민들 무서워서라도 그런 말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은요 최소한의 그런 최소한의 그런 금기라고 해야 될까요. 최소한의 지킬 것 지켜야 될 최소한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좋겠어 이뻐 죽겠지 뭐. 실제로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런 말이 합니다. 야 한국과 일본의 관계 더 이상 이제는 구태하면 안 된다 라는 식의 기사를 썼는데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강제동은 피해자 혹은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온 역대 대통령과는 차이가 두드러졌다. 라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게 구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좋아 죽는 거지. 날 노났네 노났어. 자 또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역사 문제 등 일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었던 이례적인 연설이었다.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점을 고려해 안보와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의 미래지역적 관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안보와 경제협력 파트너. 일본하고 경제협력 파트너를 해요? 일본하고 안보를 논의한다고? 일본이 우리 안보의 위협 세력이지 어떻게 일본이 우리 안보의 협력 파트너입니까? 일본이 어떻게 경제협력 파트너예요? 나는 이 발상을 이해를 못하겠어. 북한을 일단 제껴두더라도 일본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 아닌가요? 나는 일본을 우리 안보의 파트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런 개소리가 있냐고. 근데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 일본을 안보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일본이 왜 경제협력 파트너야? 일본이 지금 망하고 있어. 망하는 애들아 왜 손을 잡아? 전형적으로 망하는 명나라 붙잡고 늘어지던 인조 얼빠진 놈하고 똑같은 그런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일본을 왜 붙잡아? 일본을 왜 붙잡아? 일본이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일본은 더 많이 줄었어. 그래서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을 따지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우리도 줄었는데 일본은 더 많이 줄어가지고. 자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파트너를 해요? 일본 잃어버린 30년인데 아직 30년에서 못 벗어났어. 근데 왜 우리가 그놈들이랑 같이 파트너를 해? 일본이 안보 파트너? 지랄하고 자빠졌네. 일본이요? 일본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일본은 뭘 하는데 그거 지들이 뭐 할 건데? 일본은 짓들 코가 지금 석자야. 자 극우 신문인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뭐라고 되었냐? 일본의 식맨지배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역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수 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광복절엔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연설의 주제로 삼아 썼다. 그래, 그랬지. 박근혜도 안 하던 짓을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이명박과 박근혜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친일파 짓은 안 했다고. 근데 윤석열은 대놓고 친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친일파예요. 다음 총선은 이번 총선, 내년 총선은 정말 한일전이에요. 친일이냐, 매국이냐, 친일 매국이냐, 애국이냐, 매국이냐, 애국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한일전 맞고요. 독립이냐, 아니면 식민이냐, 망국이냐, 독립이냐 이것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독립전쟁이에요. 독립전쟁이고 다음 총선은 독립전쟁이에요. 자,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직접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하코타 데스야라는 일본 아사히신문 논설위원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다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 후쿠시마 방류 요거를 하려면 일찍 해라. 왜? 내년 총선에 영향이 적게 가려면 차라리 일찍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게 실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결정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사히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비교적 진보적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 지들이 보기에도 되게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우금치님 일본에 공식 표기됐다고 사실 이명박하고 박근혜 때 동해 표기 문제 가지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하고 약간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시가 일부러 한국하고 일본의 문제 관련 안 시키려고 일본해와 동해와 일본해를 동시 변기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취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변기가 서서히 전체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대놓고 일본해를 표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게 공식 입장이다 라고 잘라 말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한국이 가짜나 보이면 허약해 보이면 그런 짓을 했겠어요. 자기들이 볼 때 한국은 확실히 일본 밑에 들어왔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력 경쟁을 하고 있다. 서로 대빵을 먹겠다고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어느 편을 안 든다. 우리는 중립이야. 이런 식으로 할 건데 한국이 대놓고 일본 밑에 기어들어갔게라 고개를 숙였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일본해지 뭐 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일본하고 닭을 세우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일본보다 일본에 뒤지는 나라가 아니라 일본에 앞서는 나라다. 적어도 일본보다 앞설 가능성이 큰 나라다라는 거를 명백하게 한 것이 우리가 일본하고 각을 세운 거예요. 특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무렵에 일본이 헛발질해가지고 반도체 헛발질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익을 많이 봤죠. 일본이 크게 손해를 봤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너무 똑똑히 본 거야. 어? 이제 일본은 지는 해구나. 그랬는데 그 지는 해에 한국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어. 그러면은 미국은 뭐라 보겠어? 쟤들은 아직 뜰 생각이 없네? 그러니 당연히 일본해가 되는 거죠. 조만간 있으면 독도는 다케시마가 될 거예요. 공식 명칭. 지금은 리안쿠르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다케시마가 돼버릴 겁니다. 짜증나 죽겠어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우리가 몇십 년을 싸워가지고 축적해놓은 그래서 다케시마를 리안쿠르락으로 나중에는 독도와 다케시마 변기 아니면 아예 그냥 표기를 안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윤석열을 한번 잘못 뽑아가지고 눈뜨고 우리가 독도를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 자신들이 해방 이후 1945년 이후 이렇게 기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항상 일본이 전 세계에서 꿀리는 이유가 뭐예요? 2차 세계대전 배정국이고 한국에 대해서 인간 참혹한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 인간이 이하의 짓을 했다라는 거를 전 세계가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늘 꿀리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가 족쇄를 풀어줬어. 얼마나 좋겠어. 지도불 때는 윤석열이 얼마나 이쁘겠어. 우리가 친일파라고 욕했던 이명박도 박근혜도 차마 할 수 없었던 일을 윤석열은 한 겁니다. 대놓고 친일 매국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사실 윤석열의 특징이 아니고요. 검사들의 특징이에요. 검사들 대부분 친일파예요. 아니 법조계가 다 친일파라고 해도 과언 아니야. 법조계는 친일파예요. 왜 제가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한참 공부를 사법시험 공부하고 할 때 그 무렵에는 국내에 있는 책이 절반은 다 절반은 다 일본에서 넘어온 책. 일본 책을 번역한 책이었어요. 저자 이름이 떡 있는데 실제로 가만히 떡 열어보면 비교를 해보면 일본 책과 토시 하나 안 틀린 번역서구나. 심지어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책을 두 개를 딱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일본어가 내가 봐도 이게 보여. 한자가 워낙 많으니까. 순서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일본어 교재로 삼기 좋은 책들도 많았어요. 그런 책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일본에 대한 추앙이 엄청 많은 거야. 뿐만 아닙니다. 판례. 우리가 왜 일본 판례를 봐야 되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틀려요. 민법도 우리가 일본법에서 개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랑 일본법이랑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아마 상거래라든지 일반 민간 거래 질서에서 보면 우리하고 일본하고 개념이 많이 틀려요. 특히 전세권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보면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가족법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맨날 판례는 일본 판례야. 헌법. 일본 우리는 대통령제고 일본은 내각제잖아. 우리는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공화국이 출범한 이후에 아직까지 역대 내각제를 한 것이 한 3, 4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다 대통령제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헌법 재판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재판하죠. 일본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을 합니다.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왜 일본 판례가 잔뜩 나오죠?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 동경 최고재판소 판례가 떡하니 오고 심지어 일본의 지방법원 재판소 그것도 1980년대 이런 판례가 떡하니 올라오는 경우가 어말로 많아요. 우리 판례는 얼마나 많은데 우리 판례도 많은데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할 때 그러면 제가 제 나이 때 71년생, 72년생, 73년생 이 사람들이 지금 한참 뭐하고 있다? 검사장, 부장판사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제 나이 때가 검찰도 법원도 가장 주축이 되는 세력이죠. 일본에 물, 많이 물들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물론 저의 윗세대는 더 심했지 더 심했지 그나마 우리 때부터는요 당장 허용이라든지 권영성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서서히 한국법이 많이 들어올 때예요. 많이 변황이 될 때였는데 그래도 민법 분야에서는 곽윤직 이 양반은 거의 일본 민법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아처영이라고 이 사람에게 일본식 발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한자폭이 있는 표기로는 아처영이야. 아처영. 이 사람은 민법체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우리 교과서라고 봤단 말이야. 그나마 많이 나아진 게 우리 때였어요. 헌법 분야에서는 야, 일본 거 보면 안 돼. 이제는 헌법은 아니야. 라고 할 때였고 행정법도 야, 일본보다는 차라리 배울 거면 독일 걸 바로 가져보자. 라고 해서 많이 빠져나왔을 때가 우리 때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때까지만 해도 이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법 쪽에는 일본 친화적이에요. 특히 검찰은 일본 친화적이야. 왜? 일본 우리나라 검찰의 롤 모델이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검찰의 롤 모델은요. 일본 동경지검 동경지검 특수부가 우리나라 검사들의 롤 모델이에요. 지금도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는 이렇게 한다. 라는 식의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검사들이에요.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가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검찰의 모습입니다. 친일파의 원래 얘들은 지들이 친일파인지도 모르고 친일을 그런 행동을 해요. 그냥 얘들은 자연스럽게 친일이 몸에 배어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 뭐 말 다했죠. 이런 자들이니까 지금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보면 친일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지. 검찰의 쿠데타가 아니고 이건 친일파 쿠데타예요. 정치검찰 쿠데타라기보다 친일검찰 쿠데타 그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금치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얘기가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역대 항상 우리가 일본보다 군사력이 뒤진다는 평가가 훨씬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게 뒤집어졌어. 일본군은요. 기본적으로 지상군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차전력이나 야포 화력이 지상군 화력이 참 약한 편이에요. 오로지 해군이야. 근데 그리고 공군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공군은 공대함 미사일을 가지지 못하게끔 돼 있었어요. 공격력이나 그래. 근데 이제는 대놓고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지금도 일본 자위대가 항공자위대가 가지고 가지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공대지 미사일 지상공격을 하는 미사일은 못 가지게 돼 있어. 왜? 자기 나라 땅에 공격을 할 수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사일이. 근데 일본은 자기 나라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전부 다 바다란 말이야. 공대지 미사일을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즉 침략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공대지 미사일을 아직도 못 씁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제약이 있는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되게 균형있게 군사력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사실 군사력은 우리가 더 앞서서지 더군다나 일본은 얼마 전까지 뭐가 없었다? 해병대가 없었어요. 일본은 지금도 해병대가 대대급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사단 두 개에 여단 두 개에 이렇게 규모가 커져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계산해보면 우리가 더 균형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시 딱 마찬가지로 도르몬 됐어요. 잘 봤습니다. 내일은 서울중앙지검 앞입니다. 대검 앞이 아니고요. 서초역이 아니고요. 교대역으로 오시면 되고요. 근데 서초역에서도 집회가 있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일 집회가 두 군데 이상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시든 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제가 여기까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집회 참석하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귀가할 때까지 집회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도 계속해서 서초동에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상황은 여건이 되는 걸 봐가면서 제가 여러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내일 뵙는 걸로 제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집회가 길어진다든지 하기들 경우에는 여의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내일 방송을 할 수 없게 되면 공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